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 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할 단어는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제가 영상 방송을 통해서 하기에는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말 아셔야 되요 다 하는 말 나쁜 말 우리 s h i t shit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shit 하면은 벌써 안 좋은 느낌이 여러분 이렇게 딱 그려지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shit 을 어떻게 또 쓰는지 알려드릴까 해요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뒷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뒷담하다 talk bad things about somebody 이렇게 bad 만 떠오르잖아요 bad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are you talking shit about me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너 지금 내 뒷담 하는 거야 그래서 talk shit 라고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shit 이 어떤 의미를 쓸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shit 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shit 이게 응아가 굴러요 rolls 이게 rolls 그런데 언덕의 밑으로 가는 거니까 downhill 이라고 말합니다 shit rolls downhill shit 응아니까 나쁜 쪽으로 더 쓰지만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엔 더 예쁜 말 고운 말 쓰는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Talk subscribe by show 만나 홈에 약 1.5 약 5 5 약 5 약 5 약 5 약 5 약 6 약 6 약 5 감사합니다.